본 영상은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유튜브 측에서 차단한 영상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김건희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유튜브 측에 고발되어 차단된 열린공감TV의 보도 영상들은 총 40여건에 이르며 해당 영상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시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마땅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영상이 도대체 왜 김건희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재업로드를 통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보려 합니다. 본 영상이 또다시 차단당할 수 있겠으나 결코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본 영상은 2020년 10월 1일 추석 특집으로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무려 127만여 명이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 측으로부터 차단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시청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줄리 관련 컨텐츠들을 차단한 이유는 대선주자였던 윤석열과 그의 철을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등으로 고소되었고 현재 열린공감TV 정천수 피디만 유일하게 검찰로부터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들을 보도했던 시점 당시 윤석열은 대선 출마 의지도 드러내지 않았고 대선 후보도 아니었던 검찰총장 신분이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될지 말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 미리 예견하여 대통령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고 기소한 검찰에 묻겠습니다. 검찰의 증거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한 사람의 말과 주장이 증거입니까?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입니다.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해당 영상을 다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3년 만 30세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열린공감TV는 어느 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파헤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두 모녀는 어느 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녀들은 일확천금인 약 5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독식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린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 욕심을 지켜내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막강한 공권력인 검사를 이용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평범했던 그녀들이 어떻게 검사들과 인연을 맺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열린공감TV는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두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유린했으며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이 세상을 떠나버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오게 된 배경을 찾아 나섰다. 어쩌면 그녀들은 하루빨리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는 법. 이제 그 진실의 첫 관문인 그날로 과거로 돌아가 보고자 한다. 열린공감TV가 추적한 본 내용은 팩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 사건을 증명해줄 장소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팩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문이며 기억이고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들에 대해 확정적 단어는 하지 않겠다. 또한 제보한 분들의 기억과 제보가 과정되거나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열린공감TV가 팩트로 확인된 내용들도 분명 존재한다. 일부 수구 언론들이 하는 수법인 진실과 허위를 교묘하게 짜짓기에 마치 전체가 팩트인양 떠들고 싶진 않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허상이고 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며 지금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이렇게 흘러온 배경과 그 첫 매듭을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서이기에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한다. 이름 김명신 지금은 그녀에게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당시 만 30세의 젊은 시절에는 분명 김명신이었다. 그녀는 일찍 아버지를 열렸다. 그녀의 모친 최훈수는 1990년 초반 경기도 남양주 화도우베에 위치한 호텔 프리즘이란 모텔과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했다. 건물 이름이 호텔이지 모텔이다. 당시 해당 모텔은 뉴월드 호텔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이 모텔은 1993년 9월경 북한강변 일대 러브호텔 영업으로 불법 증개축했다는 대대적인 의정부 직업에 의해 단속된다. 당시 최훈수는 구속된 러브호텔 업자들과 달리 불구속 입건된다. 당시 그녀를 불구속시킨 담당 검사는 홍만표 검사였다. 그녀를 불구속에서 벌금형 정도로 나서서 해결해준 사람은 그녀의 첫 동고남인 김모씨였다. 김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담당 검사인 홍만표 검사를 소개받는다. 홍 검사의 장인이 소개받은 지인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당시 검사의 힘 공권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엄청난 것이란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아 그럼 불구속되고 나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군요. 홍만표가 수사 검사였어. 홍만표. 아 당시 그 수사 검사가 홍만표였나요? 네. 홍만표. 그럼 홍만표 수사 검사가 벌금으로 해줬단 말씀이신 거죠? 네. 누가 백을 써가지고. 그럼 이때부터 이제 검사의 힘을 알게 된 거네요. 아 그러죠. 그때 구속된다고 한 것을 내가 빼줬어. 어떻게 빼줬죠? 아 그것도 어떻게든 보탁을 했더니 홍만표 검사 장인으로 알아가지고 빼줬어.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홍만표 검사 장인과 아는 사이셨나요? 내가 아는 사이셨나요? 다른 데다 주인한테 보탁을 했더니 그걸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와 빼줬어. 흔히 말하는 한 달이 건너서 소개를 받으신 거군요. 그렇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네. 그 최훈수 씨만 불구속이 됐더라구요. 아 그럼 내가 백두색이 된다니까? 아 그러셨군요. 그 사건 이후 유월드 호텔은 호텔 프리즘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그리고 지금 외관은 그대로 사용하고 온요양원으로 변경 사용 중이다. 러브 호텔이 요양원이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온 요양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 바로 최은순의 아들이 대표로 운영 중이다. 최은순의 아들 김X는 GS건설을 나와 주 ESIND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초 2006년에 만든 주 ESIND는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로에 위치했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로 이사를 한다. 그 암사동 건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물이다. 바로 2013년 4월 15일에 최은순이 이 건물을 담보로 신한상호저축은행에서 26억 원을 대출을 했고 이때가 잔고 증명서를 처음으로 유조한 후 2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돈을 빌린 곳은 주식회사의 인터벨이라는 투자자문사였으며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잔고 증명서를 유조한 김건희 친구 김혜성인 것이다. 김혜성은 김건희를 만나게 된 것은 서울대학교 EMBA 과정에서 동기로 만나게 되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계기는 신한상호저축은행이 존재한다. 최은순의 아들이 대표로 운영 중인 회사가 그 온요양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김X라는 아들인데 GS건설을 나와서 주 ESIND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남양주 북한강로에 위치를 했었어요. 이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로 이사를 합니다. 그 암사동 건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물 아닌가요? 암사동 500번지 건물인데요. 그 내 돈 받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 건물이 2013년 4월 15일날 최은순이 그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신한상호저축은행에서 26억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장고증명서를 처음 위조한 후 2주일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빌려간 곳이 주식회사 인터벨이라는 투자자문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장고증명서를 위조한 김건즈 씨의 친구인 김혜성 씨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죠. 최은순이가 담보 제공을 하고 그렇죠. 저기 그 차주 그러니까 채무자는 김혜성으로 되어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신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짜고 구색을 맞춘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암사동 500번지에 그러니까 500번지인데 암사동 2004년도에 그걸 취득해요. 최은순이가 계약자도 어디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김혜성 씨한테 장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대가성의 어떤 뇌물이네요. 그 잠깐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장고증명서를 하나에 극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얽힌 경제공동체 아닌가 김혜성하고 김혜성하고 김혜성이가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한상호저축은행 그 건물에 본인의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밝혀진 게 아니고 오래됐어요. 그 건물에 있으면서 그 건물 내 그 건물 내의 개인 사무실인지 아니면 신한상호저축은행에 무슨 관련된 사무실인지는 유장감판 걸고 국민사찰하던 식으로 거기 저기도 조직적으로 어떤 그런 편제에 속해 있던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장고증명 같은 거기 장고증명 같은 경우도 치운수이 거기가 3시간, 4시간씩 졸라서 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도장을 유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신한상호저축은행에 직인이 지키고 했던 거네요. 저도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의심을 갖죠. 위조했다고 좌백했는데 법정에서 제가 방청을 하거든요. 재판할 때 그러면 자기가 위조했다고 했는데 재판장이 물어요. 당신은 연대법대를 나오고 헌병 때 수사관까지 했다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줄 알고 했냐 죄가 되는 줄 몰랐냐니까 아 죄가 되는 줄 알았다. 이겁다. 아 김혜정이라는 사람이 헌병대 수사관을 썼나요? 아 그렇다고 나와요. 아마 김건희하고 나이 차이가 아래요. 연한데 둘이 만나게 된 배경이 서울대학교 EMBA 과정에서 동기로 만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기록에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만나가지고 이런 레포터 같은 거 누가 젊은 써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저도 풍문이고 그쪽 집안대들한테 그런 얘기고 그런데 그 EMBA 과정 그러니까 EMBA 그 EMBA 과정 저거 아니에요? 그게 저 특수대학원 돈 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김명실의 모친 최은수는 동업을 제안하여 그 동업자의 물건을 독차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단 하나의 예이다. 서울에서 동해를 가려면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야 했다. 미시령 옛길 정상에 서울과 속초 사이의 관문으로 한때 성황을 이루었던 미시령 휴게소가 있었다. 1990년 후반 당시 최은수는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접근하여 투자 동업을 제안했다. 이때부터 최은수의 내연남 김충식이 등장한다. 최은수는 김충식과 함께 미시령 휴게소를 손에 넣게 된다. 이들은 이곳을 운영하며 각종 세금 탈루와 탈세로 문제가 됐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6년경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고 옛길의 교통량이 급감하면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도 급감하여 지금은 완전 철거하여 자연화가 되었다. 해당 미시령 휴게소는 국유주를 임대받아 사용해왔기 때문에 폐업으로 인해 그닥 큰 손해는 보지 않은 듯 싶다. 그들이 탈세 등을 한 것에 비추면 말이다. 부실채권 등으로 나온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로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는데 그 과정에서 동업자들과의 송사는 그녀의 무기였다. 그녀는 송사에 있어 공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그때부터 터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최은수는 방주산업 충운산업 BJ&T 엠파크 슈프린캠 한국교양문화원 등 다양한 업체를 설립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그녀가 최회장으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중 엠파크는 노덕봉이라는 또 한 명의 엄청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아니 노덕봉 시뿐만 아니라 엠파크에 투자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 중이다. 최은술에게는 이남 이녀의 자식이 있다. 그 중 큰딸은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그 큰딸의 이름은 김지X인데 그녀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여러 특혜를 받으며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 특혜의 뒷배경에는 나경원 전 비통당 의원과 현 김재호 부장판사 부부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최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통째로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리고 최은술의 막내 아들 김X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안양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이 있으며 돈X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사업 설명회를 하던 중 연회장 싱글렐라가 떨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기사화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당시 최은술은 사위 윤석열이 보도를 막아주었다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 최은술이가 여러가지 회사를 설립을 해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혹시 들어본 이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게 말입니다. 아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뮤직하게 최은순이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내연남 김충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 주거지에요. 주거지 거기에 여러 회사가 아마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법인에다 사람들한테 투자를 시켜요. 뭘 하면 돈 많이 남는다. 그래가지고는 투자를 시켜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법인이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 근데 법인에 투자했지만 지금 둘이 다 쓴거에요. 써놓고는 돈을 안줘요. 떼먹고 그래요. 한번 불러보세요. 방주산업 방주산업 그것은 맞아요. 있었어요. 충원산업 충원산업이 김충식이 충자하고 신은순이 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립변회사에요. 그 다음에 BJNT DJNT가 아마 추분산업에서 이렇게 그것도 아마 주소지가 송파업으로 돼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불러봐요. 확인해봅시다. 슈프림캠 슈프림캠 그게 누구냐면요. 그 전에 기독교은행이 만든다고 한 얘기 들어봤어요? 기독교은행 만든다고 한 강모라는 목사가 설립을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가지고 내가 두번째 진역 가가지고 이 얘기가 참 그 사람이 장충체육관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 헌금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게 몇조인데 왜 일반인에게 이익을 주냐 일반은행에 우리가 기독교은행을 만들자 이명박 정부 때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거든요. 그 사람하고 만드는게 아까 슈퍼캠인가 그러죠? 슈프림캠 그래가지고 여기 치훈순이가 여기 사내의사로 들어가요. 이 회사 그러죠? 김충식도 들어가고 아마 거기서 얻어진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어디로 다닙니다. 그런게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건너뛰었지만 남북교도에서 있으면서 두번째 진역 가가지고 거기서 우연치 않게 강보영을 만나요. 만나요. 그래가지고 김충식 얘기랑 해요. 치훈순 얘기랑 근데 왜 그 얘기를 내가 하냐면 강보영이가 중형을 선고받고 갔어요. 7년인가 거의 10년 가까이 그때 서울지검 수군가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했거든 그니까 거기에는 김충식 치훈순도 연류되어 있는데 강보영이만 가요. 그게 몇 년도죠? 2010 10년도 11년도 그러면 윤석열이가 동고중이었군요. 윤석열이가 중주 1권에 하다가 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중앙지검 특주 1권인가 할 때 그때 그 무렵일까요? 동고중인 기계 그쵸 동고중인 기계 17층 100병짤 살 때 한국교양문화원 아 그것도 살짜죠.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돈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 다 페인프컴퍼니 였던 말씀이시군요. 다음에 노덕봉 씨가 사기를 당한 엠파크 엠파크 추모공원 수행사는 맞아요. 그건 아무튼 노덕봉 씨가 김충식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행사. 다음에 큰딸이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큰딸 이름은 김 XXX인데 그녀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여러 특혜를 받으며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특혜의 뒷배경에 나경원 전 미통장 의원과 형 김재호 부상판사 부부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로 최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모두 통째로 기각이 되거나 정대태 선생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김재호 부상판사가 병합을 해준다고 하고 시간만 질질 끌었기도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인해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제 사건에 김재호가 불이익을 준 것 같고요. 2012년도에 그다음에 최은순 자녀 큰딸이 그 애들이 미국에서 어떤 큰 특혜를 받아가지고 미국 생활 초반자부터 취업까지 엄청나지 일반인은 누릴 수 없는 그런 특혜를 받았다더라. 그래서 지금도 최은순의 유선자이고 윤석열 처의 이질이죠. 이질 리모가 되고 언니의 아들이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는 동네 소문이 나있어요. 그다음에 최은순의 막내 아들 김지X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안양대학교 부정입학 의혹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그게 있어요. 돈XX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사업 설명을 하다가 연회장 쌍글리릴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보도 났었어요. 하지만 이를 많이 기소화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때 최은순이가 사람도 다쳤었다는데 그걸 덮었대요. 보도가 못 나가게 그러면서 우리 사위 윤석열이가 힘이 좋다고 덮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걸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단 말씀이에요? 자랑하고 그러니까 일부만 나오고 그중에 안 나와요. 뉴스가 최은순에게 김명신은 세 번째 자녀인 셈이다. 김명신은 1990년대 천안에 있는 모 지방대학을 다니며 원룸에 혼자 살며 미술학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하다. 2000년 27살 즈음 아산병원 산부의과 의사와 만나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보텔 예식구에서 결혼해 서울 서대문구 홍재동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첫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돌연 결혼한지 몇 개월 만에 헤어졌다. 최은순은 자신의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고 사방으로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다가 김명신 명의로 2001년 11월 5일에 매입했던 가락동 대란 아파트에 증여서도 내지 않고 살게 해준다. 이 아파트가 훗날 법무사 백운복 씨에게 주었다가 도로 뺏은 아파트인 것이다. 천안 캠퍼스 천안 캠퍼스 맞지요? 거기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원룸에서 기거를 하면서 거기에 원룸에서 있으면서 미술학원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원룸이 맞아 원룸이 꽈로 얻어가지고 있으면서 미술학원 아르바이트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신고 실업을 했으니까 김명신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을 오고 가며 제2의 인생을 꿈꾸었다. 최은수는 2003년 정태택시와의 동업을 통해 엄청난 금액 약 53억을 독식할 수 있는 방법은 공권력의 뒷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의 꿈은 고스란히 김명신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 지하에는 당시 막강한 재력가들이 들락거렸다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그곳에는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르는 호스티스들이 근무했는데 그녀들의 직업도 다양했다고 한다.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은 홀만해도 약 200여 평에 이르는 매우 큰 클럽이었으며 양쪽으로 20여 개에 이르는 5,6평 정도의 룸들이 있었고 그 룸은 호황일 때는 예약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강남권 대형 나이티들은 엇비슷한 구조로 운영되었는데 남자 고객들이 룸을 잡으면 입구에서 예약을 한 남성 종업원을 통해 룸으로 안내된다. 룸에 들어온 남자들은 남성 종업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또는 이미 그전부터 소위 지정되어 있는 속칭 아가씨들을 호출한다. 처음 온 남성 고객의 경우 그 아가씨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할 수도 있었다 한다. 그렇게 불려온 아가씨들과 남성 고객들은 매우 지남 술팔티를 버리고 그 후 자연스럽게 속칭 2차를 나간다고 한다.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2차 금액이 1인당 30여만원이었다고 하니 지금 돈으로 따지면 꽤 큰 돈이 오고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이 각각 쌍쌍으로 2차를 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은 엄청난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모텔업이 매우 성황했었다고 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듯 쉽다. 당시 그 클럽은 특히 연예계, 체육계, 정치판검사 등이 애용했는데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 사주 조나묵 회장은 당시 산부토건 이라는 건설사의 회장이었으며 이 호텔의 사주였다. 그는 서울대법대 출신 원로다. 1948년 국내 건설원 면허 1호 기업으로 설립된 산부토건 창업자 조종구 초대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냈기도 했다. 조나묵 회장은 고향 충청도 출신 대전구 출신 등 서울법대 후배들 중 잘나가는 실세 검판사들을 초대하여 연일 향연을 베푼 것으로 소문이 났었다. 그리고 실제로 향후 조나묵 회장의 산부토건 등 여러가지 송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특혜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조나묵 회장이 초대한 멤버들은 대전구 충남지역 출신 검사들이었다. 그중 대전구 출신 양재택 검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충남 공주 출신 윤기중 씨의 아들 윤석열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조 회장은 엄청난 검사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충청권에서 대권주자가 나와야 한다는 열망이 높자 진영을 떠나 대권주자 물색하기에 손두에 섰던 인물이란 이야기도 전해진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2부 부장인 공안통위 였던 정진규 대검기획조정 부장의 처가사람들은 충남 부여 출신이고 장인은 가산통원 대표인사 조경구 씨로 산부톡원 전무 부사장을 지냈다. 산부톡원 조나무 회장의 삼촌이기도 하다. 2003년 말부터 2004년 경으로 추정된다. 르레삭스 호텔 쥐아라로 근무했던 한 제보자에 의하면 당시 라마다 르레삭스 호텔 21층에는 클럽 라운지가 있었으며 6층에는 조회장 가족들의 하우스가 있었다고 한다. 조회장은 21층 라운지에서 서빙을 하는 놀라 울자 수표 10만원을 손에 쥐어줬다고 하며 지하 나이트 클럽 에서 소위 A급 여성들을 클럽 라운지로 불러 3층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5층 자신의 하우스로 데려가기도 했다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추측해본다. 그 소위 클럽 에서 올라온 A급 여성들 중 조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당시 클럽 에서 사용했던 이름은 줄리 였다. 줄리는 조회장이 배포한 연회 및 각종 모임 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모임 이 어떤 모임 이었는 지는 또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여하간 줄리는 조회장을 사로잡아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전시 관련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 라마다 렛상스 호텔 로비 및 2층 전시 공간 을 이용하여 조금씩 자신이 하고 싶었던 전시 관련 일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줄리 이름이 윤석열 첫 개명 김명신 이었잖아요. 김명신 이름을 안 쓰고 줄리라고 썼대요. 줄리 작가 줄리 작가로 줄리 작가 줄리라고 불렸대요. 그럼 그게 이름이 같은 이름일 수도 있네요. 아 네 줄리라고 불렸대요. 조회장의 모임에 초대된 여러 명의 제보자 중 당시 한 여대생 이었던 사람은 처음 줄리 파트너는 다른 검사였다고 한다. 통상 파트너를 잘 교체하지 않는 업계 룰상 이상하게 다음부터 남자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그가 양모 검사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허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후 확실한 팩트는 양모 검사로 알려진 양재택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는 엄연히 가장 있었던 유부남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는 틈을 이용해 줄리 와 가락동 아파트에서 동고에 들어간다. 그와 맞물려 2003년경부터 문제가 되었던 김명신의 엄마 최훈순과 정대택 시간에 소송 사건이 터진다. 그리고 최훈순은 양재택 검사의 미국에 기거하는 부인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하는 등 뇌물 공유로 의심되는 서견찬한 행동이 드러나게 된다. 그 돈은 도대체 어떤 대가 였을까? 그리고 왜 김명신과 양재택 최훈순은 2004년 7월경 장기간 해외여행을 갔던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해외를 수십차례 드나던 김명신의 2009년 이전 출입국 기록이 어떻게 통째로 사라졌을까? 그것은 처음에 윤석열 처가 자기 친척에게 주민등록을 빌려서 차명으로 돈을 보냈죠. 차명으로? 네 차명으로 그걸 제가 입수하죠. 그러던 나중에 최훈순씨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셨죠? 그것은 그걸 부인해요. 내가 그 부분이 지금 고소해가지고 보호의 중지로 수사하고 있고 한데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사실조의 신청을 하니까 최훈순 이름으로 송금한 것이 만분이 나왔죠. 나왔군요. 네. 그러면 김명신하고 아무튼 그 당시에 양재택하고 최훈순하고 2004년 7월경에 장기간 유럽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게 드러났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해외로 수십차례 드나들었던 김명신이 2009년 이전 출입국 기록이 싹 다 통째로 살았거든요. 그것이요. 처음에는 전혀 없었어요. 기록이 없다고 했죠. 1차에는 2004년 2014년 7월에 동부지법 항소부에서 서울출입국 관리소로 문서송구 촉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양재택 김건휘 기록 없었는 게 나왔죠. 그래서 두 번 채 보네요. 12월에 또 그때는 그때 김건휘 기록이 9월부터만 양재택은 없다고 안하고 그래서 2015년경에 한 조사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유럽여행을 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정한 거 인정했어요. 저기에서도 인정했잖아요. KBS 창에서도 처음에 양재택이 부인하다가 갔다 갔다 인정하죠. 그런데 2009년 이전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따지려면 출입국 사무소에 가졌다 자라 이렇게 말을 하긴 했죠. 아무튼 양재택 김영신은 그 이후에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있는 아크로비 스타라는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3층에서 동고로 시작을 하는데 그 아파트 삼성전자가 7억가량을 전세 설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요. 그러니까 2000년 경에 가락동 입주해가지고 법무사한테 아파트를 넘겨주고 2004년 9월에 서초동으로 와요. 아크로비 스타로 이제 그 가락동 아파트에도 양재택이가 뭐라고 자고 가고 흔적 다치 증거가 있지만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아크로비 스타를 옮기잖아요. 그러고는 윤석열을 만나게 후에 100평자로 이사가는 과정에서 네. 그 3층에 있는 아파트에는 삼성전자가 7억을 설정을 해요. 네. 전세권 전세권 설정을 해요. 네. 근데 그 앞에 그 당시에 그 집은 10억 전후 했거든요. 시 콕바가 그랬지. 네. 그 앞에 흑봉이 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깡통도 완전 깡통 전세를 들어올 수 있었는가 삼성이 들어왔는가 왜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건 수사법의 기관이든지 언론에서 추적해야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2015년경 한 조사과장에서 두 사람과 함께 유럽여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세 사람이 함께 유럽을 방문했다는 주변 증언과 정황증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김명신은 당시 조사과장에서 2009년 이전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봐도 이상하다. 나는 모르는 일이고 출입국 사무소에 따져라라고 말했었다. 양재택과 김명신은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아크로비스트라라는 초호화 주상복합아파트 3층으로 동거자리를 옮긴다. 그 아파트는 삼성전자가 7억가량 전세 설정을 해준다. 그 후 이 세상에서 김명신은 사라진다. 훗날 2007년 김건희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기획사 대표이다.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들의 막대한 후원을 발판삼아 전시업계의 해성같이 등장한 신데랄라이다. 1990년 후반에 IT 주식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단 재력가 무려 12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2012년 당시 대검중앙수사부 일과장 윤석열과 결혼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으며 돈도 없고 내가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았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은 지금은 사라지고 벨레상스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 건물이 철거되고 쌍둥이 빌딩인 로즈우드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호텔 지하에서 근무했다던 줄리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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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다.